자, 여보세요. 물을 담그고 먹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물 깔서 먹자. 언니, 이게 당도가 엄청 높아서 색으로 먹는 옥수수. 아, 지고?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여기 앞접시 하나씩 놔뒀거든요. 아, 진짜 좋다. 언니, 이게 당도가 엄청 높아서 색으로 먹는 옥수수. 아, 그래, 그래, 그래. 맛있어, 맛있어. 사각사각한 게 다 터져, 알알이 터져. 어떻게 과일 맛이 나을까?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당도가 높아가지고. 오또리가 오또리. 오또리가 오또리. 오또리가 오또리. 오또리. 이거 일본에서 많이 먹잖아.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당도가 높아가지고. 오또리가 오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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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짓수 없다. 이거 일본에서 사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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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имер서 낙실로 학천 교수님이 kneel. A, A, B, C, D, E, F, G. H, I, J, K, L, L, M, L, P. Q, R, Q, S, T, U. S, T, I? 음, 맛있다. 열대 과일 맛이 난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서 차가게 돼서 먹으면 진짜 사각 같아. 너무 좋다. 와,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 토당idamente. 우리 교회가 예의 같은 거 안 지켜도 돼. 애호. 맛있어